밤에 부어드세요 사람한테 표현한 역사 중에 가장 정말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알벤 시상 진짜 알벤 시상한다고 찾기 어렵거든요 제가 이렇게 짜드릴게요 짜드릴게요 알벤 시상은 뭐예요 알벤 시상은 이렇게 짜는 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신 거예요? 취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처음으로 밴드를 구성해서 밴드세요 오늘? 일종의 밴드세요 멋있다 시나몬 밴드예요 시나몬 밴드 아이찬 밴드가 되죠 아이찬 연주 부탁드릴게요 저희끼리 밴드 맞춰본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곡들 이렇게 준비해 오신 곡들 새벽 3시까지 연습했어요 아이찬 저희가 부를 노래를 오늘 직접 그때 반주 들었어요 네 막 쫙쫙쫙 기타 소리 저희끼리 다 한 거예요 아니 아니 여기서 침접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진짜 노래할만 나겠다 전체적인 전체적인 어린이집을 유혈 씨가 다 했어요 오오오오 기운시 전 junior 나이 어떻게 이렇게 야외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각오 한 마디만 다 전체적인 화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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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승 우승 기대하겠습니다 우승 우승 쉽게 잡아먹을 수도 없거든요. 알벤건요.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또 1박 2일 동안 동거동락을 해주실 마지막 분이시죠. 자 나오세요. 마지막에 나오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누구세요 그러면.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 또 또 나왔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윤상춘 아니에요? 윤상춘 아니에요? 가세요. 3분 중에 얼굴이 제일 창백하네 얼굴 너무 와요 진짜 일단 저기 세상 여러분들께 참 죄송합니다 왜왜왜왜 아니 남자 셋이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 발라드 황제 발라드 왕자 다 있지만 사실상 원조시죠 발라드의 조상이죠 조상이죠 조상 시장 사이로 그만큼의 허전함 일부 빛의 모습은 정말 넌 다 잊었더라 그의 지겨운 만큼 어느 정도였어요 인기가? 네 그때 아니 물론 뭐 그 옛날 얘기하면 슬퍼지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그때가 그때 하면 노태우 대통령 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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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조세 젖은 눈빛에 항상 코트를 입고 하하하하 그때 당시에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뒷머리가 긴 헤어스타일이 너무너무 멋있었잖아요 네 자료 화면을 다시 한번 봤는데 하하하하 저는 김병지 선수인 줄 알았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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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이제 앞으로 더 기대하셔도 좋은게 두 분이 사실은 진중권씨랑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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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씨는 어떻게 되시나요?